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의 운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그러니까 7일 열리는 윤리위 징계심의에서 이준석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거듭 자신에 대한 윤리위 징계심의가 개인의 추잡하기 짝이 없는 성비위 때문이 아닌 정치적인 갈등 그러니까 윤회관들의 정치적인 공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은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보면 당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의 사적인 일정으로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온 것도 윤리위와 관계없이 소위 윤회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혁신위 같은 경우는 난데없이 공천 운운하고 으뜸당원 운운하면서 야욕을 숨기지 않았던 이준석 본인의 책임이 큽니다. 오죽하면 최고위에서조차 공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서 배현진 최고위원으로부터 이준석 사조직 거짓말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문 같은 경우도 이준석이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애시당 초 정진석 부의장은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처음에 난색을 표했지만 이준석이 우겨서 가게 된 것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관계 절정에 있어서 세정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정치 선배의 교육적 지도 차원의 조언이자 당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이는 이런 과정들은 쏙 빼놓고 부당한 정치 공세가 들어온 것 마냥 몰아갔고 육모방망이 타령에 철퇴 사진까지 올리고 추퇴 발언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윤리위 뒤에 대놓고 윤회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준석이는 윤리위가 이러고 있는 김에 우리가 공격하자고 누가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연관관계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만 이런 거다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난 이후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윤회관들이 나 당대표 이준석이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참 웃긴 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징계 대상자인 자신과 이핵관들이 윤리위에 대한 압력 행사에 나섰던 것은 쏙 빼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상남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되어서 이준석의 추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추가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버티면서 자기 개인 문제로 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데 선당호사의 정신으로 이준석이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런 당연한 요구를 지금 부정하고 윤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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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령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준석이가 이야기하는 그 윤회관이라는 것이 실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만 있으면 윤회관 윤회관 아니 윤회관이 잘못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당 소속 의원들이 사이좋게 지내야 맞는 거지 윤회관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 왕따 만들려는 것처럼 저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윤회관의 공격은 이 윤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다고 일단 선을 그었는데 이준석이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드러난 것만 보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 징후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윤회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이의 말이 참 웃긴 게 윤리위 뒤에서 윤회관들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그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제 입으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윤회관 탈영하면서 윤리위를 정치적인 갈등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징계 수위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누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징계를 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라든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설명을 들어보고 그게 납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이는 지금 저한테 주어진 게 품위 유지 위반인데 이는 굉장히 넓게 해석이 가능하다며 제가 나중에 형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형사적인 문제가 없어도 품위 유지 문제로 이런 큰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치하는 분들은 우선 걸고 집요하게 공격한 다음 사회적 이미지를 하락시킨 뒤에 그걸 거꾸로 명분 삼아서 나가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참 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이준석이 네가 작년에 권익위 부동산 의혹 발표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경찰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선당 후사 운운하면서 중징계 추진했던 게 바로 너희 이준석 아닙니까? 한 명은 제명했고 탈당 공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당 소속 의원들 당에 부담될까 봐 일단 탈당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준석이가 경찰 수사 결과 형사 결과 이런 식으로 운운하면서 윤리위가 지금 부당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조치와 별도로 정당의 윤리위는 당이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징계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준석이 네가 실제 작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이준석이 너도 당대표직 내려놓고 탈당했다가 경찰 수사 결과 결백합이 밝혀지면 그때 다시 입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근거가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당장 성접대 당사자로 알려진 쪽에서 직업 여성에게 성관계가 포함된 접대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상식적으로 이준석이 네가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이미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네 최측근, 김철근이는 입건되어서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정황만으로도 납득이 되니까 징계 절차가 딱 게시된 거라 이 말입니다. 정작 이준석 본인이야말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참 말이 많습니다. 허튼 소리 해대지 말고 안 했는지 했는지나 명확하게 좀 밝히기 바랍니다. 이준석이는 이 본인의 신상 문제 해소를 촉구하며 당 최고위에 불참한 배현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오기 싫다는데 뭐라고 하겠냐며 해명은 언론 등에 누차했는데 본인이 바라는 방식이나 시점이 아니라고 해서 해명을 안 했다고 보는 것도 좀 의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과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냐는 질문에는 사이가 안 좋을 것은 딱히 없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근 사조직 비판을 필두에서 하지 않았냐 본인이 혁신위는 사조직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지 않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민망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했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너를 보이콘 놓은 것은 너의 추잡한 신상 문제와 관련되어서 당 지도부로서 당원들과 지지자들 보기 민망해서 그런 겁니다. 최고위 의장이라는 이준석이 너의 성추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네 얼굴 보고 같이 회의를 여는 게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이준석이가 지금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지금 이상한 소리들만 늘어놓고 있는데 이 이준석이의 추태를 보는 것도 조만간 정리가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 7일 열리게 될 이 윤리위에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이 나와서 이준석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역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으니 이준석이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조만간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